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장우석 부사장님.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이제 또 외부에 세미나 있어가지고 하고 오느라고 좀 지연됐는데 네, 네, 네. 오늘은 시장이 좋습니다. 좋고요. 나스닥이 1% 이상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또 유가가 한 5% 급락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늘 계속 얘기하지만 유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상해 중국의 락다운 때문에 더 수요가 줄 걸로 보이니까 너무 유가 선물 투자 하거나 유가 관련 계획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 뭐하는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차피 엑스모빌을 초반에 매수하시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조금 아닌 걸로 보이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선물이 올라가고 있고 이대로면 오늘 나스닥 1% 이상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이 정도 내리면 웬만한 강세에도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기분 좋게 한번 주제를 볼 건데요. 오늘 주제가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대형적으로 고집해야 되는 이유를 같이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했는지 오늘 보여드립니다. 재밌겠네요. 애플이 세운 새로운 기록도 보고요. 새로운 금리 이사 전망치까지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금리 이상을 이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반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금리를 많이 올리고 큰 폭을 올려도 시장이 별로 연행이 없을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기록인데요. S&P 500 50년 동안에 고작 14번 있었던 기록인데 10거래일 동안 9.7% 올라간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씩 거의 올랐네요. 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딱 10일 동안 이틀 빠졌는데 남은 다 올라왔거든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약 1%가 올라온 거예요. 이런 흐름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15번째를 보여준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서 또 이게 흐름이 나올 때가 대부분 다 강세장이 나왔거든요. 지금 약세장 아니고 좀 약간 빠진 상황인데 이런 기록을 세운 것도 의아한 거죠. 그래서 일단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림은 그것만 갔냐 갔냐 그래서 게임스탑, AMC, 코스가 여기에 143% 갔어요? 저 2주 동안에 게임스탑이요? 10일 동안. 아니 10일 동안.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기간 동안에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에 갔지만 게임스탑에 143% 이건 10일 동안 한 겁니다. 143%. 엄청났죠. AMC가 116% 코스가 67% 이거는 뭐냐면 코스가 이어폰. 만드는 기업인데. 이어폰.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코닥도 올라갔고 틸레이도 이거 대맞추 만드는 기업인데 64%. 버진게러틱 44%. 배드앱베슨 비엔드 이것도 37%. 콜라베스 이것도 36%. 다 보면 다 뮤니스탑이에요. 그러네요. 엄청 올라가고 비엔드 밑까지 블랙베리까지 올라갔는데요. 10일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 아까 지수는 저리 가라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재미있는 그림인데. 사서 보유해라는 됐어요. 단타는 좋아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뮤니스탑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매를 잘해도 뮤니스탑 잘못 들어가시면 상당히 좀 큰일 나거든요. 저는 그냥 보시기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매매하시겠죠?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저렇게 되는데 진짜 저거에 안 흔들리는 개인 투자자가 있을까요? 솔직히. 보면 흔들리는데 아예 보지 말아야 돼요. 보면 진짜 자기도 모르게 빨려듭니다. 왜냐하면 될 것 같거든요. 빡 움직이는 거 보면 나도 잠깐 들어가 나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물리면 답이 없다는 거죠. 물려버리면. 좀 위험한데.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요.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또 많이 급증했는데 공매도가 빠르게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만든 이유가 AMC도 어제 기사가 나왔지만 별거 없어요. 그냥 AMC CEO께서 뭐였죠?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금, 응, 금, 방. H로 시작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걸 또 집으로 인사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다른 친구들은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올라가요. 같이. 같이 올라가는 바람에 밈에 분리된 것도 다 좋았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는 있지만 다시 한 번 주의도 부탁드리고 특히 버징어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게 뭐 상업용 우주 탐사선이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먼 미래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밈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 다시 한 번 확인드립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또 얘기했지만 비언드 미트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투장이 내려갔거든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밈에 분리가 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다 하면 중간에 한 번 볼 건데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 S&P 500이 고점 대비 5.01% 다우가 5.42% 나스닥이 11.28%인데 S&P 500 다우는요. 한 일주일만 더 올라가면 이거 갈 수 있습니다. 하단치 고지까지도. 엄청 가까워진 거예요. 엄청 많이 회복을 했네요. 진짜 빠르게 해보겠죠. 아까 보이는 것처럼 10일 동안 9.7% 올라온 거니까 빠르게 해보겠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이 정도 강세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제 2월 23일에 언제냐면요. 전쟁 하루 전. 전쟁 발발 하루 전이고요. 오늘의 모습인데. 그럼 작은 기업과 S&P 500 차이를 같이 보여드릴 건데 S&P 500은 반 올라왔잖아요. 반 커버하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들 우리가 흔히 우려했던 그런 기업들이 실제 반을 커버했냐 본다고 그러면 IWN 작은 기업이죠. 19.5에서 15.65로 약 한 20% 올라왔습니다. 절반이 아니고. 그다음에 보시면 꾸미기 스펙도 51%, 35%로 그리 많이 회복하지 못했고요. 비싼 기업 IGV 27에서 22로 거의 뭐 회복하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적자 기업이죠. IPO도 41%, 37%까지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를 본다고 그러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있는데 아마도 S&P 500이 반 정도 커버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마도 내 계좌는 그렇게 많이 회복 안 한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만 미국은 대형주의주의 포트폴리아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언제 올라가느냐. 아마도 제가 보기에 S&P 500이 플러스를 반전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사상 최고지 찍으면 그때 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큰형님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큰형님이 움직일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적자 기업 IPO가 거의 반등폭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더 지금 적자 기업이 맨 마지막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혹시 IPO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회복 안 한 걸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골드방사스가 발표하고 있는 개인 투자 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을 발표합니다. 니오. 보시는 것처럼 3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 동안 56%가 올라갔죠. 니오. 중국 전기차 업체입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역시 약 49%가 올라갔고요. 펠로톤 43%, 테슬라 32%, 엔비디아가 32%, 애플이 16%, 아마존이 15%, 네프레스가 14%, 알리바바가 48%, 우버가 19% 올라갔습니다. 10일 동안. 또 매매를 잘했어요. 또 개인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한 거예요. 지금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 어쨌거나 지금 잘 들어왔다. 잘 찍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4월까지 판단해 보든지 중간 결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좋아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좋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이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찍었다고 그러면 이건 만점짜리죠. 만점짜리. 어쩌면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 찍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고. 특히 전기차 업체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상당히 눈이 띕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AMC도 많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적지 않습니다. 32%까지 올라가면서. 아마도 우리 개인 분들은 엔비디아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그렇죠. 제가 보기에 딱 보면 약간 잡식성? 그러니까 뭐 밀도 있고 약간 조그만 기업도 중국 기업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비테크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근거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어떻게 잘 찍었고 다 올랐다는 거. 편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많이 빠진 걸 샀나? 하고 싶은데 하여간 일단은 이익 나는 게 중요하니까 다 이익 났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이요. 애플을 말씀드릴 건데 애플이 언제 상장했는지 혹시 아세요? 상장이? 상장. 상장. 1980년. 1980년. 태어났습니까? 두 분? 저는 안 태어났죠. 둘 다 안 태어났을 때 좀 나올 뻔했던. 그런데 하지 마시고 또 다시 그건 안 됩니다. 애플이 80년도에 일단 IP가 했고요.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SM500는 가장 한 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번에 기록을 세웠는데요. 애플이 7.1% SM500의 이 하나가 그런 걸 차지하는 겁니다. 엄청 압도적인 그런 점위를 보여주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과거로 보게 되면 IBM이 약 6.4% 마이크로소프트가 4.9% 엑스몰이 5% 차지했던 게 지금까지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기록을 깨면서 애플 한 종목이 SM500의 7.1%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많이 올라온 건데 두 가지가 있겠죠. 애플이 많이 올라왔거나 다른 게 많이 빠졌거나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빠지고 애플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격차를 보여준 것 같은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늘 얘기합니다만 SM500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면 애플 주식을 꼭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세미나 할 때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연예인 걱정하고 애플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직원이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도 니케이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아이폰 SE 버전이 이번에 생산이 안 되면 치명타가 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안 되면 다음에 사면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애플의 생태계가 웬만하면 깨지기 어렵기 때문에 애플 주식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부터는 아이폰에 대한 매출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된 부분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매출 증가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뀐 금리에 대한 격려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이거 보고 이런 데 장인이 안 빠지지 그런 의아함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3월까지요. 3월까지 총 8회 금리 이상 이어지는데 0.25가 5회 0.5가 3회입니다. 3회. 보시는 것처럼 올 4월 5월 4일 날 50pp 6월 15일 날 50pp 7월 27일 날 50pp로 3번을 올려요. 아니 저 뭐죠? 그 블러드 형님 그 점도표에 3회에다가 딱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블러드 형님 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네. 그리고 더 이상 이게 큰 충격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잘하고 있네라고 보통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이 25pp인데 어쨌거나 3번을 만약에 한번 돌려 시간 돌려서 1월달쯤에 혹은 2월달쯤에 금리 이상 50pp씩 3번 올린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장인이 아마 엄청 빠졌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당일하듯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런 시장의 변덕이 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리고 지금 높아진 물가를 잡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니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 국민들이. 3번 연속 50pp. 엄청나게 가파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7월까지. 과거에 블라드 연은 총재의 어떤 발언은 뭐였냐면 7월까지 1%였어요. 지금 약 2%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파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가파라져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큰 충격이 없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0pp씩 많이 올린다는 거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올해 남은 게 6번 아닙니까? 6번인데 6번인데 9번처럼 한다는 거 미리 설명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료는 잘 안 보는데 비료 가격이 작년 전년 동기들에 비해서 2배가 올랐대요. 올타임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전쟁 때문에 지금 작물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비료가 많이 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국가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다음에 비료 수출이 또 러시아가 13%로 1등이에요. 전 몰랐거든요 이거. 비료가 러시아가 1등인지. 러시아가 비료 수출하는 많은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엉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혹시 비료 관련 기업들 혹시 아시죠? 두 분. 비료 관련해서. 뭐 하나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전 보통 비료 관련할 때 무라고 해서 ETF로 투자 많이 하고요. ETF 있죠. 무 아니면 배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도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갖고 왔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어쩌면 사단 최고치 같이 가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좋은데요. 전 처음 보는 게 엔티아는 처음 보는 기업인데 이거는 캐나다 관련 기업이래요. 캐나다 기업인데 이거 보십시오 한번. 봉을 보세요. 이거 그냥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CF 인더스트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모자이크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대부분 다 가게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뭐 글쎄요. 들어가기에는 조금 뭔가 부담스럽죠. 좀 아닌 것 같죠. 진짜 차트가 저런데 진짜 비료에는 제가 투자를 못하겠습니까? 저도 비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하여간 이런 상황만 아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기사가 뒤늦게 나오나. 왜냐면 솔직히 비료 수출 러시아가 1대인 거 알았습니까? 몰랐죠. 몰랐잖아요. 처음부터 네온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많이 만든다. 아니면 팔라돈도 많이 만든다. 밀도 많이 상산한다. 미리 말씀했으면 조식을 사면 되는 좋은데 꼭 뒤늦게 나와줍니다. 다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좀 늦었지만 이런 관련 기업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 M5입니까? 무. M5 맞습니다. M5 같은 것들. 배지는 VGI입니까? 아 배지. 되게 한국적이네요? M5 그게 이제 소울음소리거든요. 그래서 ETF닷컴 크롬으로 가면 한글화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면 티크화가 은매라고 나와요. 은매 이렇게. M-O-O. M-O-O. 차트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건강합니까? 건강하다는 거 많이 올라... 좋다. 견조합니다. 그럼 그 정도 ETF가 좋아 보이네요. 개별 종목보다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리고. 아침에 아마 저희 모닝 브리핑 시간에 모자이크는 한 패널께서 설명하실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 참고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갖고 좀 드라기가 무섭죠. 지금은 M5라고 하는 ETF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팩트 5가지가 있는데 약간 의외의 의문의 일필 당한 러시아 쪽의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더 많다. 러시아 쪽이 약 1만 5천 명이 넘어간다는데 이것도 2만 명이 넘어간다는 분도 많고. 그런데 어쨌거나 압도적으로 러시아군이 더 많이 사망했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그다음에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푸틴도 같은 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악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엄청 아예 관계를 끊자. 그렇겠죠.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경제 판멸을 맞이하면서 15년 동안 앞으로 경제 성장이 없을 거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향후 15년간. 거의 파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도 이렇게까지 걱정 안 했다는 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한 달까지 이어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의 여파가 좀 큰 걸로 보이고 있고 데미지가 큰 걸로 보이니까 아마 러시아 회복이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특히 러시아 쪽에 유럽 쪽이 에너지 어느 정도 높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쪽으로 가스를 수입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입도 많이 줄 걸로 보여줘서 아까 보여드린 경제 파멸, 파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건 딱 제가 보면 1대 100.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만 혼자 모여 있고 다 서방이 다람해가지고 똘떠 뭉쳐가지고 지금 러시아를 좀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러시아 친너 국가들도 지금 다 돌아섰다고 합니다. 안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거의 러시아 혼자 뭐랄까 좀 외롭게. 그 뉴스에 러시아 병사인데 부상자인데 팔다리가 전쟁 때문에 부상을 많이 크게 입어가지고 잘린 분도 계시고 훈장을 이렇게 달아주는 모습이 뉴스에 있더라고요. 훈장을 이렇게 달아주면서. 그런데 표정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표정이 되게 무뚝뚝하게. 그러니까 약간 인형같이. 그런데 막 되게 급하게 훈장 날아주고. 그런 영상을 제가 봤는데. 되게 좀 내부적으로도 제가 좋지 않을 것 같다. 러시아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약간 아쉬운 거는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지금 이틀째 회담이 이어집니다. 터키에서. 그런데 평화적인 어떤 의미 있는 결과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시장이. 그냥 전쟁은 완전히 무더진 것 같고.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유럽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유가 꺾이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왜 최근에 전쟁에 이렇게 무덤덤할까라는 거 한번 고민해봤는데 혹시 그 이유 아세요? 굉장히 전쟁에 거의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이유? 혹시 아십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왜 없어질까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있고. 무덤덤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덤덤해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바이든이 갔잖아요. 폴란드에 갔나? 가서 뭔가 그쪽 나토 국가 대표들하고 만났는데 그때 이제 바이든이 가서 푸틴은 전범, 도살자 이런 굉장히 심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너무 심한 말 하면 괜히 또 푸틴의 감정을 건들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바이든의 그 말 한마디에 국정 지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 왜 이렇게 그런 험한 말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더 극대화시키냐. 만약에 열받아 더 우크라인을 치면 책임질 거냐. 그래서 아예 그냥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끈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뭔가 좀 바이든이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최근에 바이든의 지지도가 사상 최저치입니다. 40%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전쟁도 잘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물가 잘 못 잡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오늘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선물 다시 한번 보고요. 출발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정치 준비하고 계세요. 정치 준비하시기 전에 잠깐만 선물만 잠깐 확인해 보고 S&P500 선물은 0.87%가 올라가고요. 다우가 0.79% 나스닥이 1.17%로 굉장히 강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까지 많이 올라가면 4일 연속도 올라가는 겁니다. 1만 5천을 네. 뭐요? 나스닥이요. 1만 5천 불과 얼마 전에 1만 2천 5백 1만 3천 이랬었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보이는 것처럼 이유는 유가 많이 급락하면서 나온 현상입니다. 자 보시고요. 종 한번 가시죠. 종 한번 가겠습니다. 종 한번 쬐십시오. 저는 사실 오늘 미국 시장에 오늘조차 강하게 오르는 거 보고 사실 약간 불안하긴 한 게 하우드막스가 많이 표현하는 게 시장의 움직임은 시계추의 움직임이 같다고 해서 좌우로 매우 급하게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급변한다는 거죠. 시장의 심리가. 그런데 불과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저도 주식을 매수하기에 용기가 필요한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안 사면 이상할 것처럼 되게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에서는 이 정도로 급하게 움직이는 건 저는 조금 불안했던 저는 약간 쉬어가면 좋겠거든요. 불안하다는 게 다시 또 어떤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지 부터는 낙관이 너무 지나치게 반영돼 버리면 또 작은 악재에 취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처럼 아까 전에 밈 주식이나 퀄리티가 낮은 주식들까지 급하게 움직이는 건 현재의 투자 심리가 좀 성급하다는 거고 저러면 짧은 쇼로 끝난 경우가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오르고 약간 쉬어서 하방을 단단하게 하고 또 올라가는 상상을 더 즐기거든요. 그 지속성이 더 긴데 지금은 각도를 너무 세우잖아요. 저러면 한번 정을 또 막고 힘든 공간 거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장을 좋게 보고 있는데도 약간 불안하고 너무 센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싸한 느낌이 드는 거네요. 약간 불안한 오늘 이남용 교수님의 약간 그 매크로 시그널도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고 다소 위축되네요. 너무 세니까 오히려 너무 세니까 과열입니까? 단기 과열에 대한 두려움 약간 있네요. 그럼 이제 시장 올라가는 거 반대하는 걸로 의견을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 무조건 우상향이죠. 자 그래서 오늘 3월 29일 출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S&P500이 1.01% 1% 때 상승입니다. 다오가 1.11% 다스닥이 1.27% 올라가면서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게 쭉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센 거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이어진다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의 주도권은 빅테크 아니겠습니까? 빅테크? 빅테크들이 잡고 있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빅테크들이 워낙 기대가 크고 또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4월 13일 날 실적 발표를 시작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빅테크가 버텨진다고 그러면 글쎄요. 시장이 뭐 여기서 급등하지 않겠지만 상승을 유지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거니까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실시간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유가 아유 보니까 뭐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와 지금 거의 거의 에너지 관련 유가 빠지니까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 경상주 외에는 다 올라갑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스푼트 1.06% 애플도 0.96% 엔비디아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오늘까지 올라갑니다. 오늘까지 1114달러 1200달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대단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까지 오늘 다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돈을 하고 지금 시간이 정신이 없습니다. 눈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미국장이 빠질 때도 굉장히 잔인하게 빠지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때도 이거 다 온 것 같은데 할 때도 더 가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지 마라. 그냥 웬만하니까 어떤 타이밍을 보실 분들은 굳이 보실 분들은 주식 80분들은 팔 필요가 있겠지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자진 매매하신 분들은 습관적 하신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난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승을 하고 이제 조금 변동성이 또 오잖아요.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시그널은 있나요? 채파고님 보시는? 그걸 사실 맞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포지션을 늘리는 시기를 오픈했었잖아요. 전쟁 나기 직전에 처음에 포지션을 취했었고 그 이후로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제가 테슬라 이번에 매수당 가격에 평균 단가가 840불 전후가 제일 많았거든요. 840불? 그러면 경험적으로는 20%나 10% 정도의 비중을 줄여서 그걸로 합리적인 가격이 있는 것도 옮기는 작업들을 하는 게 저의 철학 내에서 맞는 거죠. 물론 이런 쇼를 즐기는 분들은 즐기겠지만 저의 상황은 평소에 단기간의 수익률을 과도할 때는 조금 줄이고 싶어지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늘리는 케이스인데 나스닥 13,200 언저리 그 이하에서는 계속 매수했던 거고 나스닥이 15,000 넘으니까 심지어 좀 위축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롱텀리 투자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주의 수익률은 좀 너무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과하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의 성향이니까요. 보수적인 성향.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특징주 하나만 설명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페덱스가 오늘 갭으로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좀 더 그림을 크게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떴죠. 갭으로 떠서 올라가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딱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데 회사의 CEO 제가 기억하기에는 프레드 스미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번에 스탭다운 그러니까 물러납니다. 물러나면 주가가 빠지는 거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올라가는 거는 이게 호재로 나가라 그러네요. 나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재미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는데 이제 나가냐. 갭으로 떠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도 상당히 상당히 오랫동안 사장 CEO를 하신 분은 알고 있거든요. 나간다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 사내야지 불만이 많지 않았습니까? 갭까지 뜨지 않았는데 갭으로 뜨고 있다는 거 오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사람들이 샀나 봅니다. 나갔다 나갔다. 이런 기억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정국에 계시는 CEO분들 지구 가서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간단하게 또 저희가 읊어주신 저희 미국 주식이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다행히 지금 시장 또 강세히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불안하고 싶지만 당연히 저도 주식 다 가지고 있고요. 오르는 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모두 다 좋아하죠. 다만 이제 추세가 장기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빅테크 기업 선호하고 있고 여전히 비중은 공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시장에 타이밍을 맞추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의 상승 자체가 제가 경험했던 여러 시장의 국면들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회복이 좀 탄력성이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저도 그런 장을 기대하고 샀던 상황이니까 제가 가진 포지션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오늘 잠깐 제가 이거 생각 드는 건데 지금 이팸이 또 엄청 급등하다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지금 초반부터 송글대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약간 끝날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직원들 그다음에 이제 뭐 활동하는 그런 무대를 남미 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나와주고 직원도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게 가장 큰 크림반도 때 똑같이 그런 주가가 빠졌거든요. 워낙 두 번째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런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기업들 어도비도 그중에 하나였고 이팸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조금 반등하겠지만 반등이 좀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타격 본 게 이팸이었잖아요. 직원이 3분의 1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 직원이었으니까 그래서 활동에 아예 근무를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쟁에 대한 종전 평화되면 나오거나 아니면 그 직원들이 진짜 만약에 다른 쪽의 지역들을 만약에 모집한다고 그러면 가장 빨리 반등할 게 이팸이 아닌가 왜냐하면 솔직히 러시아 관련한 매출이 없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컸던 게 이팸이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팸의 적정 주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팸 별로. 이팸 못하시나요? 400달러가 420달러가 있어요. 한참 더 올라가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 실적이 그렇게 나쁜 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게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